곧 다가올 9월이 되면 2024년 청룡의 해에 가장 번영의 날을 뜻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9월이 오기 전에요. 꼭 버려주시면 좋은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. 그때 우리가 또 얻게 되는 풍수적인 이점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. 우선 신발은 발걸음과 기운의 흐름을 상징을 합니다. 그런데 낡고 해진 신발이 집에 있는 채 9월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때는 돈복의 기운이 쇠퇴하고 정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해주고 낡은 신발을 9월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해줌으로써 그때 9월 번영의 달에 새로운 에너지를 크게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때 들어오는 에너지는 재물운과 성장이 기회를 열어줄 그런 긍정적인 돈복의 에너지들이니까요. 또 여러분들께서 9월이 오기 전에 이건 꼭 버려주셔야 하는데요. 영수증과 청구서는 풍수적으로 과거의 경제적 부담을 상징을 합니다. 이런 그 지출, 빚, 그리고 미결제된 그런 문제를 뜻합니다. 또 생활환경에서 우리에게 또 부정적인 그런 기운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. 집안에 그 쌓여있는 이런 그 영수증, 또 청구서, 이런 것들은 그 단순히 종이더미가 아니죠. 경제적인 그 흐름이 정체되고 또 고여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상징을 합니다. 이러한 그 물건들이 있는 채 그 9월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. 9월이 그 번영의 그 달이라면요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재물운을 가로막을 수 있는, 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그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 등을 꼭 버려주셔야 합니다. 이런 행동은 그 풍수적으로 과거의 그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그 행동으로 간주가 됩니다. 이는 그 풍수 공간에서 또 에너지의 그 선순환을 또 이끌어줍니다. 또 부정적인 그런 기운을 또 배출을 함으로써 집안에 그 유입되는 그런 재정적인 기운, 돈복의 기운은 새로운 그 기회, 또 활력있는 그런 행운의 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9월이 되면 또 청룡의 기운이 그 극도화되는 그런 시점에 또 이렇게 과거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달에 새로운 그런 에너지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로 간주가 됩니다. 여러분들 그 책상이나 또 서랍, 또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이런 그 청구소나 그 영수증이 있는지 한번 그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것 등이 그 9월에 또 돈복의 그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또 재물운이 그 들어오는 그 문을 닫아버릴 수 있으니까요. 또 간단해 보이는 또 이런 것 등이 9월에 또 돈복을 크게 그 맞이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풍수적인 또 준비가 되어줍니다. 그때 그 재물운이 막히지 않고요. 기운의 그 흐름이 또 원활해집니다. 그때 우리는 그 청룡의 해국 9월에 크게 또 돈복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